조국 사태는 날이 갈수록 볼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공직자로서 입신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또 행보를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인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건 간에 세 가지를 저는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옳은 방법을 사용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는 무슨 특별한 일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보통의 생활인이나 직업인을 살면 당연히 옳은 방법을 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간섭하지 않죠 조국 부부는 자신들의 일생을 통해서 펀드 투자, 자식들의 입시 그 다음에 조국 부친의 빚 처리 문제 그 다음에 조국의 트위터를 통한 페이스북을 통한 반일 선동 문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부부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조국이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도 그 세 가지, 보통 사람들이 지키는 그 세 가지를 잘 지킬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시 그런 의문은 의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걱정은 바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직자로서의 조국의 처신입니다 우려한 대로 그의 처신은 공직에 취임한 첫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부 차관을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날이 맨 처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과였습니다 압수수색을 단행하던 날 더욱더 경악할 만한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국 부부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명천재에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평무한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옳은 일이란 것은 자신이 한 일은 다 옳은 일로 간주하는 그런 아주 묘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압수수색팀이 조국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정정심이 취한 행동은 바로 남편인 조국한테 전화를 거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 이야기는 조국이 공직자로서 과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옳은 일을 할 그런 의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의심 있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9월 26일자 모든 신문들은 조국이 직접 통화를 통해 가지고 압수수색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본인은 압력이라고 안 하지만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월 26일자 조선일보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전화를 걸어 통화하더니 압수수색팀장인 A 부부장 검사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온 첫 마디는 장관입니다였다 검찰 사무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의 전화에 팀장은 본능적으로 탁수부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속을 밝혔다 이후 이어지는 대화에서 조국은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수차례 반복한 겁니다 팀장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응대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거는 여자나 전화를 받고 압수수색팀장에 전화를 바꾸어서 요구하는 조국이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취할 행동은 아니죠 그들은 그것을 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전화를 연결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개입이고 압력인지를 몰랐다고 잡아댑니다 이러니 어떻게 그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부탁이 아니라 여러 번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달라 그게 압력이 아니고 뭡니까? 수사개입이 아니고 뭐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조국은 자신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절대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조국 개입해서 단 한 번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주광덕 위원이 묻습니다 인사권과 지식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수사검사에게 전한 사실만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주광덕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조국이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이제 그런 비리사건에 간절히 된 거죠 취임이 얼마 되지 않은 그가 보이는 행보를 보면 앞으로 얼마나 위법적인 행위를 자연스럽게 할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 해야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은 모두 다 정당한 일이다 있는 게 믿는 부류의 인간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버릇? 못 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공사구분이 전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옳은 것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우려를 며칠 안 돼서 확인시켜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부부이자 대단히 특별한 인간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를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한수필님입니다 사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더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댓글 내용이 상당히 울림이 있는 댓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짧은 그런 설명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댓글은 조국 옹호 조정래의 정신세계를 보고 남긴 댓글입니다 많이 배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수필님 말씀입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해도 제 자식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그 탐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산다면 존경받아 하는 게 당연하고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되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혼란이 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네 가지를 지키면 남까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는 양심과 염치와 이치와 돌이라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가슴이 명하는 대로 하라 네 번째는 사람이 마탕에 지켜야 할 것을 지켜라 돌입니다 한필수님처럼 멤버십 후원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면 질문이나 댓글 주실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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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